한 남성이 트럼프 추종 음모론자들이 조언에 따라 코로나에 걸린 생후 6개월 딸에게 기생충 약을 먹여 아이를 죽일 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모론을 매개로 결집하는 극우 세력 Q1원 회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조작설과 마스크 및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은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주장하며 아이에게 구충제 이버메틴을 투여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제이슨은 이들이 충고를 줬고 루비에게 구충제를 투여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루비는 구토와 함께 피부색이 파랗게 질리는 등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루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의사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구충제인 이버메틴 처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